8월 말 손바닥농장 블루베리 상태입니다. 몇 번의 여름전정으로 복잡한 과제들은 없어보이는데 그래도 이 시기에 블루베리 신초 정리는 필요합니다. 내년 열매가 달리는 결과지를 이때 마무리 정리해야 마지막 꽃눈이 오고 또 이미 와있는 꽃눈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내 굵고 탐스러운 블루베리가 많이 열릴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꽃눈 오는 시기는 7월 상순에서부터 9월 상순까지 비교적 화 분화 기간이 깁니다. 물론 이것도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분화 기간이 다른 과수에 비해서 긴 것은 맞습니다. 어쩌면 그런 점에서는 8월 말 9월 초 블루베리 신초 정리가 마지막 기회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블루베리 여름 신초 정리 아주 중요합니다. 여름 신초 정리는 달린 열매도 탈없이 익어 수확해야 되고 내년에 열릴 결과지어 신초도 햇빛 잘 받고 통풍 잘 되게 관리해야 하는데 그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다만 블루베리는 작은 열매가 잘 떨어지니 수확 후에 하긴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의 시기에 꼭 해주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한 포기 블루베리를 키우더라도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굵은 열매가 제대로 열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 만지고 있는 이 가지는 끝순이 멎은 좋은 결과지입니다. 다른 과수와 마찬가지로 블루베리 신초도 옆으로 니게 나오는 신초가 좋은 결과지가 됩니다. 반면에 여기 똑바로 서 있는 가지 도장지는 아직도 멈출 줄을 모르고 자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지는 농부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기부부터 잘라 속과 내어서 광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비록 끝순이 멈춘 결과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하면 햇빛이 들지 않아 꽃룬도 안오고 이미 온 꽃룬도 자라질 않습니다. 겹치는 가지 중 속과 낼 가지를 중심으로 속금전쟁을 해야 합니다. 어떤 가지를 도퇴시켜야 하느냐 이건 블루베리도 다른 과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자른 똑바로 위로 정립하여 멈출 줄 모르고 자라는 도장지가 언제나 1순위입니다. 비록 멈춘 순이라도 축지에서 안으로 자라는 내양지도 2순위 제거 대상이라 할까요? 축지에서 난 가지는 밖으로 향해야 햇빛을 제대로 받고 햇빛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보통 다축지로 키우니 항아리나 절구처럼 가운데를 비워야 그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통풍이 됩니다. 동계전쟁이든 여름전쟁이든 아님 지금 신초정리든 가운데를 비워두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윗가지 때문에 햇빛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지도 당연히 제거 대상입니다. 있어봤자 햇빛을 못 받으니 꽃눈도 잘 안 오고 와도 신통치 않습니다. 여기처럼 축지 뒤에서 자라면서 땅을 보고 자라는 흔히들 배향지라고 하는 가지도 잘라냅니다. 양분 공급이 워낙 안되는 곳이라 자람도 열매 매점도 좋지 않고 자리만 차지합니다. 기부에서 싹둑 제거합니다. 한가운데는 비운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위로 힘차게 자라는 도장성 가지는 축지가 모자라면 한 40cm에서 잘라 옆가지를 유도해서 새로운 축지를 이용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으면 독대시켜야겠죠. 뿌리 하단에서 잘라 제거합니다. 이건 꼭 가을에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땅에서 이렇게 신초가 막 올라오면 여기처럼 축이 빠진 곳에 난 신초는 저기 한 위치에 잘라 옆가지를 내어 새로운 축으로 키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가지는 밑둥 붙어 잘라 없앱니다. 특히 여기 하단부의 통풍기 병 발생 예방을 위해 언제나 필요합니다. 세워둔 축지가 올해는 여기까지가 발생하지 않아도 내년 봄에는 새순이 많이 돋아 좋은 축지가 될 것입니다. 바늘처럼 가느다랗고 연약한 가지는 쓸모없습니다. 양분 흐름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꽃도 피지 않을 수 있고 또 피워도 연약한 꽃으로 좋은 열매를 달지 못합니다. 반대로 볼펜보다도 더 굵은 신초이면 아주 굵은 열매가 달 것 같이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마 그런 나무 굵은 가지에는 꽃눈 도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재락가락보다 살짝 하늘어야 좋은 결과지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제거순위 대상에 속하는 가지를 모두 속아 내어도 남은 결과지가 복잡하면 그 중에서 속고 내얼 가지를 찾아 속아 내어 남은 결과지들이 햇빛을 잘 받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햇빛을 받는다고 모두 직사광선을 바로 찌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두운 그늘이 지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지가 서로 어긋나 겹쳐지는 가지가 적도록 합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지 않는 것처럼 가지 많다고 브루베리 다소화하는 건 아닙니다. 결과지가 피로 이상으로 많으면 지금 꽃눈 도 발달하지 못하고 겨울 전쟁 때도 결국 제거해야 합니다. 신초 가지를 아예 제거하는 속곰 전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마칩니다. 아시다시피 속곰 전쟁을 하는 목적은 남은 신초에 햇빛이 잘 비치어 꽃눈 잘 오고 잘 온 꽃눈 튼튼하게 자라면서 통풍이 잘 때어 병 발생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가지 중간을 자르는 자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신초 정리할 때 속곰부터 먼저 하고 자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높이 자라는 신초는 말하지 않아도 피란 높이에서 단축해야겠죠. 주위에 가지가 많으면 아예 속가낼 수도 있고요. 언제나 원리와 목적을 알고 상황과 의도에 맞게 하는 거죠. 여기 이 신초들을 보면 아래에는 진한 녹색이고 위에는 연난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난 여름에 1차로 올라온 신초 중간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2차로 자란 신초로 색이 연합니다. 그 2차순 끝을 보면 어떤 것은 멈추었고 어떤 것은 아직도 계속 자라는 중인 것도 있습니다. 1차로 나온 순이나 2차로 나온 순이나 모두 꽃눈이 오고 내년에 꽃피고 열며 달립니다만 상황을 보아 1차순 끝부분을 잘라 2차로 올라온 순을 제거할 수도 있고 2차순 끝부분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결과지의 길이를 생각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또 1차순 자른 데서 2차순이 한 개만 나온 것도 두 개나 세 개가 나온 것도 있는데 그건 1차순 적심에서 깊이 자르면 여러 개의 순이 발생합니다. 만일 2차순을 남긴다면 두 개나 세 개 모두 남기든지 아니면 한 개만 남기든지 주변에 결과지가 많고 적음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지금이 8월 말 처서가 지난 지도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나무나 처서가 지나면 자람이 둔해집니다. 절기를 봐서는 지금이 신초 마지막 손질이 되겠습니다. 땅 속에서 질소분이 아주 많거나 질소 중심의 추비를 준다면 아직도 자람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단축 전정한 것에서 새로 신초가 올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남은 결과지에 꽃눈이 오지 않았다면 오겠고 이미 왔다면 꽃눈이 튼실하게 발달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햇빛 혜택을 받아야겠고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산 시비입니다. 땅에 주려면 한 달 이상 전에 주는 것이 좋고 옆면 시비라면 20일 전에 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인산은 아주 느리거든요. 사과나무에는 지금 빛깔과 맛을 내기 위해 인산간이 옆면 시비를 자주 합니다. 이때 이 브루베리도 함께 시비를 하면 꽃눈 발생도 꽃눈 자람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 비료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듯이 인삼비료는 빛깔과 맛을 내기도 하지만 씨앗이 생기고 열매가 자르는데도 필요한 종실비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로가 있을 시기보다 20, 30일 전에 주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착한 뒤에 손들기입니다. 블루베리는 텃밭 농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과수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노화를 늦추면서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